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4년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꾹 쉬십시오. 다들 한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건 헤럴드경제 고령화시대 성인 절반 이상 노후 대비 시작도 못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동안 전국 20에서 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나온 결과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는 우리는 이제 폭락의 입장에서 왜 부동산의 매도세가 특정 시점이 되면 쏟아지기 시작하냐. 아직은 다들 이제 여유가 있어요. 아직 많이 안파네? 뭐 나중에도 팔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정 시점이 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폭발적으로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겁니다. 그 매도의 이유는 한가지에요. 현금. 현금을 쥐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구조성으로 보면 너무 실물 자산의 비중이 크죠. 반대로 현금성 자산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이 됐다. 노인이 되면 이 조사에서도 나옵니다. 가장 문제는 소득이에요. 소득이 충분하면 굳이 실물 자산의 비중이 커도 상관없어요. 그게 한 50대 때까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소득이 줄어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은 나가야 되거든. 그럼 답이 없어요. 그 나이에 대출을 당긴다든지 뭘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현금을 마련하거나. 자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집을 물려받을 생각하고 아직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죠. 왜? 어차피 집 저거 나한테 물려주면 내가 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되니까. 그 생각에서. 그런데 미래가 되면 그것도 힘들다. 자 이 조사 보면 국민들이 노후 대비 주소. 자 노후 대비를 시작하셨나요? 시작했다 47. 아니다 53. 참고로 이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연령으로 본다면 전국의 20에서 60세 전체예요. 경제활동하는 이들 전체에 대해서 그냥 연령 상관없이 한 거예요. 즉 연령 상관없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를 시작했다는 사람들은 20, 47% 아니다는 53%. 노후 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다. 자 노후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 11. 보통이다 34. 미흡하다 54. 자 국민들의 노후 대비 현주소. 노후 대비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한 수입이 없어서 60% 압도적이죠. 사실상 돈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돈을 벌면 노후 대비 할 수 있죠. 근데 돈이 없는데. 자 이 얘기는 이게 20에서 60세까지다라고 할 때 단순히 60세를 제외하고 그 이하의 연령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소득 대비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애 교육도 있고 다른 집에 대한 대출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소득 대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뭘 못한다? 이걸 반대로 노후 대비를 위한 충분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 일본이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적정한 수입에서 노후 대비 자금까지 두고 뭐 딴 거 빼고 빼고 다 해서 그게 삶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팽창 사회이기 때문에 다 돈 땡겨 쓰고 활부로 쓰고 리볼빙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과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땡겨와서 지금 여유를 부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다 팽창해서 쓰니까 어떻게 된다? 노후 대비할 여유 자금이 없는 거야. 즉 자기 소득보다 지금 과하게 살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돼요. 즉 지금 정도의 팽창은 절대 우리는 유지를 못해요. 이제 앞으로 노인이 증가하고 자기의 누구를 대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적었어. 근데 앞으로는 많아져. 그 현금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반대편에 뭐에 돈이 다 묶여있냐? 실물 자산이에요. 결국은 집을 팔고 현금을 지고 그 현금을 천천히 쓰면서 노후를 살아가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게 이제 노인이 증가할수록 폭발적인 매도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타이밍은 누구도 못 맞춰요. 타이밍을 맞추면 제가 아마 한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겠죠. 주식. 오를 때릴 때 알면. 타이밍은 신도 못 맞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에요. 방향성. 역방향으로 배팅만 안 하면 우리는 네. 자 두번째. 준비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해서. 이건 뭐 혼나겠죠. 뭐 이럴테면 자식들이 주로 이제 가장 지출이 많아진. 예상 못한 지출이 많아져버리는 게 자식이 결혼할 때에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 잔세금을 줘야 돼. 그러면 자기 노후자금을 2억 마련했어. 참고로 일본 정도로 보면 2억에서 2억 5천이면 노후자금으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도 2억을 마련했어. 근데 2억을 현금으로 마련해놨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 남자 자식 하나 있으면 결혼하는데. 아버지. 그 부인 될 사람이. 전세집 정도에서는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뭐 당연히 전세집 살고 싶어 하겠죠. 최소. 그럼 어떡해. 수도권이면 3억이야. 최소. 그러면 뭐야. 한순간 내 노후자금으로 모아뒀던 돈 줘야 돼. 아니 성인까지 다 길러내고 이제는 독립하기 직전에서 돈 좀 달라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이건 내 노후자금이라서 못 준다. 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자식만 있으면 가정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남자 자식이 하나 이상 있으면 그냥 노후를 대비를 못해요. 그분들이 자식으로 있으면 2억을 덜 쓰는 거야. 최소 2억 3억을 덜 쓰는 거야. 반대로 남자 자식이 있으면 최소 2억 3억을 더 벌어내야 돼. 가능하겠습니까. 2억 3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근데 최소 그걸 자식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자식이 결혼을 못하는데 지금. 최소 전세는 해야지 결혼을 해주는데. 못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야. 그래서 준비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했어. 주로 이제 결혼이고 아니면 대출금 갖거나 다른 데서 썼겠죠. 자 그 다음 미래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해서. 방법을 몰라서 뭐 축축했지만. 압도적인 게 수입이 적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써버렸다. 그 다음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은 무엇입니까. 건강, 경제력, 가족. 근데 돈이 쓰면 건강이 챙겨져요. 슬프지만. 가족도 돈이 있으면 해체가 되지 않죠. 아버지가 집이 한 15억짜리가 있고. 물려받을 게 좀 많다. 그러면 오지 말라. 아유 며느리야 오지 마라. 라고 해도 며느리 어떻게 된다. 찾아간다. 근데 돈도 별로 없고. 그냥 깡통이고 거지다. 그러면 오라고. 아 손주 좀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해도 며느리가 뭐한다. 입이 닭발이 나온다. 생각해봐요. 저기 강남이나 서초에 한 20억짜리 집이 있어. 그건 나중에 물려받을 게 뻔해. 그러면 아유 며느리야 이번 주는 오지 마라. 그래도 아유 어머님 보러 가요. 저 손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손주 들이밀고 어떻게든 인사하고 보여주죠. 왜? 그렇게 한 몇 년 한 10년만 고생하면 뭐다? 그 20억 30억짜리 강남의 집이 내게 되거든. 아주 슬프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일본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일본에는 부모집을 안 살아 오래된 구축집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는 구축집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여자들이 여자들도 거부감이 있는 집이 거부감이 있는 약간은 그걸 된장까지는 아니고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일본 만화 보면 오래된 집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뭐 저거 깔끔하게 인테리어에서 살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린 뭐 30년 넘은 구축집에도 사는데 그게 재산 가치가 높다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예전의 구축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자나 여자나 꺼리는 게 있대요. 남이 오래 살았던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꺼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도심에 작은 막 진짜 방 하나 방 두 개짜리 아주 작은 집에 살더라도 도심에 조금 최근에 지어진 스타일의 그러니까 가까운 집이 아니고 최근에 요즘 스타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집이 크고 뭐고 안 좋아하는데요. 오히려 도심에 작은 그런 집이라도 요즘 집 아니면 작지만 신축집 새롭게 지어진 집 그걸 선호한대요. 똑같은 만약에 가격이거나 뭐라고 하면. 그래서 일본 같으면 뭐 이거 물려받을 거 물려받으면 그게 뭐 수십억 재산이고 그걸 생각해서 장인 작모에게 잘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구조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저 좋아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야. 부모가 거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진 거 많으면 잘하고 가진 거 없으면 오라고 해도 안 가고. 너무 뭔가 날쓰럽고 비극적이죠. 슬프잖아요 이게. 너무 돈돈돈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파는 우리가 지금 만불에서 2만불이 됐고 3만불이 됐잖아요. 그러면 4만불이 되고 5만불이 되고 우리도 7만불이 되고 9만불이 되고 북유럽처럼 가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산업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걸 안 하고 있나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내수기업이 있는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자동차 내수기업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북유럽에 그러니까 유럽에서조차도 자국에 자동차 기업이 없어서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다 수입차인 나라가 많아요. 유럽에서도. 자기들이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직접 생산하는 국가가 몇 개 없어요. 유럽에 생각해보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 정도가 있겠네요. 그 외의 국가에서는 사실 자국차, 자국 브랜드,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다 수입이에요. 즉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세계에서 보면 거대한 산업도 가지고 있죠. 또 뭐 있죠. 반도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하고 메모리나 칩을 생산하는 국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끼키아 세계 4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한국, 대만이고 그 다음 중국, 미국, 일본 이 정도로 확장. 그 다음 독일에서 소수 생산하고. 이게 다예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나 산업 쪽에서 가장 멀리 가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팽창해서 우리의 경제 구조를 3만 불 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7만 불, 8만 불 이렇게 올라가려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뭐 이렇다면 유럽에 진짜 위치가 너무 좋아서 계속 오는 관광업이라든지. 우리는 관광객이 많은 국가이지만 이건 단기적으로 붐인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 관광을 보면 컨텐츠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외부의 컨텐츠들이 세계에 알려지고 그게 신기해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많은 거지. 우리가 2010년대에 이미 한국에 대한 관광 붐이 꺼졌어요. 그때 확 한류 붐이 불었다가 201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한류 붐이 꺼졌어요. 끝났는데 그게 다시 팬데믹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번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내부의 컨텐츠가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꺼져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엔 2년, 3년 지나면 관광업이 완전 붐괴를 할 거예요. 그때는 올 게 없어. 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뭐 재미없고 볼 것도 없고 여름이나 봄여름 공기 너무 더럽고 딱히 볼 것도 별로 없고 즐길 것도 없어. 뭐야? 유럽 가기만 해도 그냥 가면 그냥 다른 세상이야. 뭐 동남아는 뭐 아직도 충분히 즐길 게 많고. 여튼 그래서 뭐 이렇다면 지적 재산이나 아니면 관광업이나 아니면 진짜 약간 이런 건 불로소득 같은 거죠. 그냥 끝도 없이 나오는 거. 근데 우리는 뭐야? 사람을 갈아 넣어서 사람을 집어 넣어서 갈아서 돌아가는 산업이 지금 우리의 팽창의 핵심이에요. 즉 우리는 계속 사람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갈려가면서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가야지만 유지가 되는 구조예요. 마치 자전거 같은 거죠. 그냥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근데 북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뭐야? 한 번 충전하고 한 100km, 200km 가는 전기차야. 그냥 충전이나 딴 거 없이 그냥 전기 자전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땡기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구조에서 계속 4만 불, 5만 불, 6만 불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자 근데 이건 똑같이 유럽 중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 국가가 아니고 대부분 국가야. 이탈리아, 스페인이 어떻습니까? GDP가 그냥 계속 올라가요. 아니에요. 2008년, 2009년. 그때 버블이 최고였죠. 남유럽에. 그 버블이 정점을 찍고 어떻게 됐어요? 횡보를 했죠. 사실 횡보는 아니고 우하향했지만 가까운 시점에 상승을 한 걸 감안하면 횡보라고 합시다. 그냥 좋게 봐줘서. 자 그러면 쟤들은 소득이 10년 이상 동안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안 올랐어요. 안 오르고 오히려 횡보하고 내렸어요. 그 반대편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했죠. 가까운 시점에 실업자가 좀 양호해졌지만 그건 엄청난 구조개혁, 연금 삭감 등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된 게 지금이에요. 겨우 버티고 버티고. 그래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젊은이들이 너무 계속 외부로 떠나버려서 좋은 양질의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계속 떠나버려서 문제로 되고 있죠. 그나마 구조는 안정화됐어요. 자 소득이 영원히 올라가는 국가는 거의 몇 개 없어요. 북유럽의 소수 아니면 막 인구는 적은데 세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애들. 그래서 조세 회피처 비슷하게 하는 국가들. 아니면 뭐 싱가포리나 홍콩처럼 좀 특이한 국가들. 자 이런 정도에서만 계속 그냥 GDP가 오르고 1인당도 오르고 소득도 오르고 그런 거지. 그 외의 국가에서는 규모가 일정 이상 커져버리면 이게 그렇게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5천만 국가예요. 우리가 5천만 국가고 이탈리아가 6천만, 스페인도 5천 중반.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우리가 인구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인구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현재 고령화는 이탈리아, 스페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멀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30년 중후반이 되면 이탈리아, 스페인을 다 넘어버리고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2위가 되고 가장 빠르고 우리는. 즉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고 당연히 유럽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도 우리와 비슷해요. 다양한 산업하기도 하고 밑에 제조업도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도 크고 우리가 좀 비슷한 성격이죠. 그런데 쟤들이 버블이 있고 2천는데 넘어가면서 극단적인 버블이 발생하고 붕괴를 하고 행보를 했어요. 행보하고 쟤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조세 부담 증가하고 젊은이들은 떠나버리는 이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약간 좋아지긴 하지만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한다면 쟤들이 다소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빼떨어올 산업도 없고 쟤들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산업도 없어요. 즉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 위치를 유지하는 정도. 즉 소득도 많이 증가하네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안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이 이제 꽃밭에만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 증가가 90년부터 시작해서 6천, 1만천, 2만 2천, 3만 5천 GDP로 보면 엄청나게 성장했죠. 근데 보통 이제 3만 불에서 4만 불이 그 마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인구 구조상으로 그 정도까지 밀고 가는 건 가능한데 그 이상으로 5만, 6만, 7만으로 뚫고 나가려는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 진짜 인구가 많은데도 뚫고 나가는 애들은 미국. 사실상 미국밖에 없어요. 특이한 국가. 전세계에 다 빨아들이고 인구 빨아들이고 구조상으로 산업에서도 가장 치고 나가고 기술 압도적이고 모든 것이 그냥 넘사벽인 국가. 미국 하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외의 소수 국가들. 인구가 적은데 조세웹 비처로 하니까 어마어마한 외국에서 자금세탁의 비용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싱가포르처럼 혜택을 줘서 싱가포르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코인 같은 거 하시는 분 아시죠? 코인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상당수의 곳들이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이 많습니다. 세금이나 어떤 혜택을 주면서 어차피 그런 건 상관없잖아. 그러면 유치하면 자본이 많으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긴데 만약에 작정하고 하려면 근데 이제 진짜 나아야 되는 것도 많겠죠. 일본도 보시면 90년대부터 2만 8천, 3만 6천 치고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 4만 초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 80년대부터 8,400, 그 다음 1만 8천, 2만 1천, 3만 7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가까운 시점에 10년 정도는 3만 7천 9백에서 3만 7천 7백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냥 스페인 6천 2백, 1만 2천, 1만 5천, 3만 1천, 3만 1천 자 10년도 안위로 거의 배 정도씩 막 성장하던 그런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같은 나라들이 2010년 이후에 어때요? 횡보예요. 십몇 년을 횡보예요. 12년 이상이 그냥 소득이 정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소득만 정체하면 상관이 없죠. 인구구조상 그대로 가고 소득이 정체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어때요? 자, 소득은 정체인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죠? 폭발적인 노인의 증가 바로 준조세의 증가예요. 즉, 소득은 횡보인데 거기에서 실제 내가 가져가는 실질소득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감소하죠. 준조세로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고령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거대한 쓰나미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조세는 계속 증가하죠. 세금보다는 계속 증가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 머무르고 사는 사람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 소득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박살나는 거야. 왜 일본이 돈을 아끼고 싼 물건 많이 살까.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명품을 만들고 자기들이 고급차를 만들고 하는데 왜 정작 자기들은 그걸 소비를 못하는 걸까. 자기들은 그저 그걸 만들 뿐이지만 그 고부가 가치를 자기들은 소비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건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때요. 더 그렇겠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가 다시 바뀌면서 미국처럼 간다? 불가능하죠. 그 다음 우리가 다시 바뀌어서 룩셈브로커나 싱가포리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특이한 나라처럼 간다? 그것도 구조상으로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한 절반 이상이 없어져야 돼요. 최소 절반 이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이 조세 회피처나 아니면 기업들을 굉장히 유리하게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그 자본들이 한국의 구조를 끌고 가야 돼요. 애초에 그 싱가포리나 룩셈브로크 북유럽의 같은 그 방식도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은 우리보다 규모가 2.5배니까 예외로 하더라도 우리와 인구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산업적으로도 꽤나 비슷한 모습 보였고 빠르게 성장했던 그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형태로 우리도 구조상으로 부담을 또 안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조상으로 맞죠? 이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횡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소득도 이제는 횡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탈리아, 스페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반도체 산업까지 가지고 있어. 즉, 우리의 산업은 지금 반도체까지 꿀을 빨면서도 이 정도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내려가거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내려가면 우리는 소득의 하락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1인당 GDP의 하락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이탈리아, 스페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반도체까지 더해서 지금 정도니까. 문제는 지금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반도체 유지되고 세계 3위 정도의 자동차 제조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정도 횡보하는 거죠. 중국이 성장하는 건 아예 빼둡시다. 빼두고 횡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다? 반대편에서 바로 초고령으로 인한 준조세의 증가가가 있어요. 즉, 실제 소득이 감소하죠. 자,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걸 복합적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우린 지금 노인들이 현금성 자산이 너무 적어요. 우리 노인들이 현금성 자산이 대략 1억 4천, 1억 5천 정도라고 해요. 근데 1억 4천, 1억 5천 없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평균이 그거고 보통 평균은 소득에서 평균은 그러니까 자산이나 소득에서 평균은 상위로 올라갈수록 극단적으로 많아지면서 그게 평균을 흐려버려요. 그래서 중위값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는 평균으로 보면 1억 4, 5천 정도라고 하니까 훨씬 낮을 거예요. 그럼 문제가 그거죠. 지금 가까운 시점에 갈수록 자식 결혼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돼. 그럼 아들 있다? 기본적으로 네, 현금성 자산 다 순삭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지금 1억 4, 5천이 있는데 남자아이 하나 있고 결혼해야 되면 얼마예요? 최소 2, 3억 전세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결혼 못 시켜요. 그러면 이미 노인들 앞둔 50대, 60대에서 현금성 자산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돈이 뭐가 있어요? 집 하나밖에 없다니까? 남자아이 결혼하려는 남자아이 하나 있는 집에서는 애초에 현금성 자산이 지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집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노후의 일이 어때요?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다? 결국은 집을 팔 수밖에 없다니까요. 노인이 증가하거나 노인을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수록 증가할수록 그들이 가면 갈수록 뭐다? 노후 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노후 대비가 다 안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일본 기준으로 2억에서 2억 5천이 있어야지 80세 초반 그러니까 생애 기대수명 정도로 보면 일본이 80세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거의 80세 초중반으로 일본 직전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 구조로 본다면 최소 2억에서 2억 5천이 있어야지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노인에 대한 지원이 더 적죠. 자 그렇다면 뭐 기초연금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더 많이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본이 2억에서 2억 5천으로 그나마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는 있어야지 노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60대, 50대 중에서 현금 3억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아이, 아들 하나 있으면 걔 최소 전세금으로 2억 5천에서 3억 줄 여유 돈 또 그럼 그것만 해도 5억 5천에서 6억이에요. 거기에 나머지 살집. 이 정도 된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결국은 우리가 노인이 증가하면서 어느 시점에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소독으로는 안 되고 기초연금도 부족하고 결국 뭐다? 집을 팔아서 현금을 질려는 똑똑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아직은 다들 이 팽창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장했으니까 현재부터 미래도 성장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프랑스나 수많은 나라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3만에서 4만 불 정도 때에서 정점을 찍고 쉽게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고 행보한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노인 증가로 인해 부담 증가로 국가 안에서는 실제 소득이 감소해서 소비 지출 내수 시장 족박는 현상을 모르죠. 그 다음 거기에서 고학력자들 떠날 수 있는 애들은 외국이나 다른 나라로 적극적으로 탈출하는 현상을 모르죠. 그나마 우리는 이제 고리버라서 한국어라는 약간 쓰레기 같은 고리버라서 사실은 도망가는 애들은 좀 적겠지만 지금도 탈조 탈조성결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어떻게든 바락바락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애들은 다 나간다니까 그런 문제가 뭐다? 준조세 증가하고 그걸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대편에서 도망갈 수 있는 애들은 다 도망가. 그럼 남은 쩔이들만 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서 국가를 유지해야 돼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국가구조가. 소득은 행보할 수밖에 없고 준조세는 증가하고 실제 소득 감소하고 내수 시장 침태되고 자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뭐 국가 망하라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1다하기 1이 2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요? 2다하기 2가 4인데 기분이 나빠요? 국가의 구조가 이래서 국가의 미래가 부정적인 게 기분이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1다하기 1은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왜 내 재산이 까이니까.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막연히 영원히 우상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런 진실을 하나둘을 알고 이게 소면리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알기 시작하면 눈치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평가액이 영원하지는 않구나. 왜 평가액이 영원하지 않냐. 팔거든. 근데 한국은 뭐다? 특히 공동주택 성격이라서 하나의 매도가 전체 가격을 대변해요. 그래서 상승기에는 뭐 신고가 거래 하나 나오면 다 그 위로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저점으로 하나 신저가 하나 나와버리면 가격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죠. 그게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상승기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지만 하락기에 거의 붕괴하듯이 무너지버리는 그건 못 파는 거야. 평가액이 한순간에 7억 10억에서 6억 5억 4억이 돼버리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우리가 이미 작년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진다. 정부에서는 밀어올리고 또 폭락이 일어나고 밀어올리고 폭락이 일어나고 근데 그 방향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우하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결국 거기에서 집안아 있고 이제 뭐 더 이상 크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 같은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시점이 되면 집을 팔고 현금화를 하고 굳이 거기에 더 무서우면 달러라 일부 전환하면서 보유하면서 적게 쓰고 그 다음 뭐다? 자 건강 스스로 이제 돈 적게 하면서 뭐 걸어다니고 공원 산책하고 뭐 지하철 대중교통 요금 공짜니까 뭐 그것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들 체험하는 것들 비용 적게 쓰면서 그럼 경강 챙기면서 노후로 보낼 수 있거든 근데 지출은 최소화하고 뭐 식사만 간단하게 하면서 그런 노인들이 증가할 거예요 앞으로 즉 그걸 위해서 현금을 최소 1억 5천 2억 이상을 쥐고 있어야지 근데 그거 쥐는 게 대부분 못해 그래서 집을 매도하면서 일부 현금은 그렇게 쥐고 일부는 자식들에게 주거나 뭐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 매도세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인이 앞으로 지금이 아직 20%를 안 넘었는데 2034년 정도가 되면 30% 가까이 돼요 비중이 근데 이 많은 비중 노인들을 일자리가 받아낼 수 있어요 60대 이상을 일자리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왜 충분한 수입이 없어요 우린 그만큼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요 일본이 겨우겨우 우리보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렸던 일본도 일본도 겨우겨우 노인들 일자리 어떻게든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야 근로기간 좀 더 더 더 더 유지해줘라 겨우 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린 그게 안 돼 60대를 지금 어디에서 써줘요 신입사원으로 없어 몸 쓰는 거 못해 그럼 뭐래 없다니까 결국은 충분한 수입이 없어서 우린 뭘 한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현금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그것을 아직은 덜 깨달았어 근데 이게 깨닫기 시작하면 대매도세가 시작이 되고 그건 영원해요 노인의 비중으로 인해서 영원하다 그러면 공동주택 성격에서 계속 약간만 오르면 또 팔고 약간만 오르면 또 팔아버리고 근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서 그걸 사야 되는 결혼하고 중장기로 이제 자기 발목에 스스로 세고랑을 채워야 되는 젊은 애들은 비중이 굉장히 적죠 이게 지금 우리의 구조예요 아직은 덜 깨닫고 있죠 우리가 조금 빨리 깨달은 거야 하지만 요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될 거야 물론 이걸 안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돈을 벌거나 뭘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 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책임을 못 줘요 아버지 한 10억만 주십시오 5억만 주십시오 전세 갭 투자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의 방식이면 그게 성공이 맞아요 하지만 저라면 제가 다시 10년 전으로 그러니까 10살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집을 안 살 것 같아 10년 전에 제가 집을 안 샀던 건 참 후회가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왜 그렇게 너무 빨리 했을까 근데 지금은 점점 확신이 더 강해져요 물론 이게 우리 가족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딱 힘들진 않아요 혼자 힘들면서 악착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뭐 하는 데는 그래도 노력을 하고 내가 비록 편의점 도시락을 보고도 악착같이 내 가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이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 그게 한 3년, 5년, 10년 전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상한데 라고 했다면 이제는 점점 이게 모든 것들이 구차가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3년, 5년, 10년 지나면 굉장히 뚜렷할 거야 현실에서 보게 되겠죠 네 우리는 조금 늦어도 조금 일찍 했다 조금 일찍 했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상기 신도시를 내일 당장 멈추지 않는 이상 한 10년만 지나면 진짜 집이 남아 돌아요 집이 남아 돌고 그러면 굳이 크게 욕심 없는 사람들은 상기 신도시 외곽에는 아마 빈집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테슬라 같은 전기차 자율주행 하나 사서 적당히 돈 버는 거 하면서 집값 싼데 그거 사서 비용 없이 편하게 사면 적당한 돈 벌고 적당히 살면 돼 뭐 전기차 타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반자율이면 거리가 조금 멀어도 부담이 없을 테니까 굳이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없어 이걸 받아낼 수가 없어 계속 받아내면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